다른 작전 회의 시간. 호텔. 호텔. 푹 찼다고, 푹 찼다고. 이번엔 셀스에 몽골을 받아놓고. 5천이 된다고 그래. 5천이 유명하다고 그래. 오케이, 됐어. 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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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. 컴온! 컴온! 야, 잘 먹었지? 맛있지? 이제 가서 푹 자자. 카라가 어때? 스파가 돼? 카라 스파. 카라가 뭡니까? 카라가. 허리 허리. 가자, 가자. 고! 네 분이 뭔가 저하고 하하 씨를 위해서 뭘 단단히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.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음식. 첫 코스부터는 너무 고맙다. 아니, 근데 첫 코스는 만족스러워요. 우리 끝대로 오해! 호텔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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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이틀 동안 도대체 내 사람한테 난 마지막 여행이라고! 잠깐만 들여다볼까요?